예술과 기술의 끊임없는 논쟁 안녕하세요. 오늘 예술과 기술의 끊임없는 논쟁 시간, 공간,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눌 영화감독 최수영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소리가 있습니다. Do you hear me? This is the voice of a new world. A hint of a new season. This is the echo of a past. A caressing sound carries in the wind. For here this is, 상당히 아름다운 여배우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거를 2014년도에 만들었을 때 이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한 30여 명의 VFX 아티스트가 붙어서 6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만든 가상인물이고요. 이거는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고 이 때 정말 많은 수작업으로 가상인간을,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작이 됐고 지금 여기는 전통 매체보다도 또 미디어 쪽에서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결국엔 사람의 뇌를 속인다라는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의 한계 때문에 스크린이라는 스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받고 저희의 상상력으로 나머지 간극을 채우는 과정들을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좀 재밌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드리고 이따가 또 대담 때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시작할 때 1896년도에 그 열차의 도착이라는 영화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 처음에 그 파리 엑스포에서 영화라는 기술이 뉴미디어로 소개됐었을 때 시기인데요. 그 이후로 120년 후에 저도 이제 처음으로 VR이라는 매체를 접하면서 관객들의 반응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단순히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영화를 보고 박물관을 뛰쳐나가는 관객들이 있었다고 했고 정말 웬만한 드라마 플롯은 다 꽤 차고 있는 관객들이 VR을 끼면은 아무리 유화적인 컨텐츠라도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많이 이제 반응들이 너무 좋았죠. 실제로 저희가 뭐 동굴 벽화서부터 해서 철자의 발명 그리고 이제 에디슨 형님의 또 활동사진 개발로 인해서 또 이 미디어 영화라는 매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소통의 니즈에 의해서 끊없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단순히 이제 V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VR 역사나 이런 걸로 가면 또 다른 세션일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시해야 될 거는 저렇게 67년도에 썼던 저런 큰 컴퓨터가 이제는 저희 모두가 다 주머니에 하나씩 갖고 있는 이게 전화기라는 형태로 지금 개인 컴퓨터가 하나씩 이제 오게 됐죠. 하지만 사람의 패턴은 똑같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68년도에 개발했던 HMD가 지금 저 영상에는 제 조카가 제 VR 작품을 처음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2010년생이거든요. 저의 나중에 이제 큰 잠재 고객이 될 것이므로 이렇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언젠가 찾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루스포드 씨가 저희 머리 약간 벗겨지신 분이 90년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컴퓨터는 극장이다. 이때 이 시기에 아이폰에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컴퓨터나 전화기에서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크리스 크루스포드 씨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컴퓨터 게임을 개발했던 개발자입니다. 아타리에서 개발을 했었던 분이고요. 지금도 저희 그룹에서 같이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그룹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극장을 찾아가야지만이 영화를 볼 수 있었고 또는 어떤 공연을 보려고 항상 어느 전시관이나 이런 극장을 가야 됐었다면 이제는 모든 스토리들이 저희를 쫓아오는 형태입니다. 저희 파트너사 중에 벤타브이아라는 회사가 했던 최근에 했던 EBS와 같이 했었던 프로젝트가 상당히 좋은 예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렇게 그래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는 저는 어마어마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 전시관 안에서 실제로 도슨트와 인터랙티브 하면서도 아티스트의 작품을 골라볼 수 있는 형태를 온라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은 지금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까지도 모두 온라인 스트리밍이 돼서 같은 인터넷 상에서 경쟁하는 시대 즉 컴퓨터가 극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극장에서는 손님을 잃기 시작했고요. 이미 예전서부터 저희가 거의 근 20년 가까이 정말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면 영화를 항상 떠올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스코어가 상당히 낮죠. 스토리텔링의 니즈가 변화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제 게임의 시장이 더 커지고 이제 영상의 선형 미디어 매체가 다운이 되고 저게 이제 돈으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관객의 시간을 점유한다는 거는 그 문화를 점유한다는 거나 같은 뜻이거든요.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철역에서 저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시죠. 이미 저희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제일 가장 보편화된 메타버스이고요. 카카오톡의 이모지콘 보면서도 감정소통을 하고 상대방이 답장이 느리거나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개인 정보를 다 전화기다가 올리고 있고 저희의 생태계는 이렇게 지금 저희도 모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중전화박스에서 10원짜리 쌓아놓고 전화하던 때가 제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렇게 패턴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유사 범죄나 이런 것들도 도덕윤리적인 문제도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왜? 너무너무 이제 가상세계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MZ세대 일부 범죄들도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드 이슈였죠. 또 오징어 게임에서 전화번호 유출이 됐는데 4천 명 이상이 그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보면 저희들은 뇌로 단순히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저희가 뇌에서 내보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컨텐츠로 받아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학창시절을 플로리다에서 보냈습니다. 플로리다는 테너파크 디즈니랜드나 월드로 유명한데요. 거기서 이제 2005년도에 참여했던 군사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 CS 엔진 1.0을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카메라라는 옵스큐라 장치를 통하지 않고도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테너파크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90년대에도 이미 알라딘 VR이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R방이라는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산업화를 시켜서 테너파크나 아키텍처 디자인 등에 이제 활용을 해왔고 지금도 이제 제일 잘나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영상 미디어 매체와 모션 라이드와 무대 미술 디자인 등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놀이공원 이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단순히 88여차 타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테너파크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상공간으로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VR 콘텐츠들이 테너파크 성향을 좀 띄기 시작을 했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참여했던 상업영화는 미스터고였습니다. 이게 이제 입체 3D 영화였고요. 그때도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가지고 어떻게 입체를 표현하고 또 신과 함께 국가대표를 하셨던 김영아 동님이 원하시는 걸 감정 표현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기술의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반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입체라는 기술로 실감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조금 더 파괴됐고 입체는 지금 많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이제 실감형 콘텐츠의 가장 기본 덕목이 될 부분이 3D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또 카메라 촬영뿐 아니라 이렇게 볼리메트릭 스캔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미 입체였던 사운드, 입체 사운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주요 시야각까지 가릴 수 있는 이제 아이맥스 돔 스크린이 이제 보편화가 돼서 CGV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맥스를 2D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환경이 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의자를 흔들고 얼굴에다 물도 뿌리기도 하고 또 스크린이 작은 곳은 또 벽까지 이제 칠해가지고 하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던 스크린엑스 기술이나 이런 이제 홀로덱 프로젝션 맵핑이나 또 전시관에서 많이 쓰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나 파노라마 영상관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실감형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죠. 제가 참여했었던 그 SLS의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에서도 디스트릭트 팀에서 같이 디자인한 이제 저런 착시 현상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아트워크로 건물의 조화를 입히고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뭐 삼성의 이제 저런 이제 거대한 스크린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국립과 박물관에 있는 이제 돔형 스크린 영화의 이제 컨설턴트로도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금 현실화된 기술을 가지고 실감형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서극 감독님 작품에 이제 시각효과 담당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영화라는 스크린 매체 안에서 최대한 잘 해보자로 이제 cg로 없는 그림들을 만드는 과정을 했었고 또 이제 천흥년 소년 사건이라는 이제 작은 장편 영화를 연출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VR에서 했었던 1인칭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가지고 스크린에 접목을 하려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1947년도에도 이렇게 1인칭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만들어진 흑백 영화 예제들이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자가 창작자가 특이한 방법으로 관객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서치의 제작사에서도 9대16의 세로 비율로 전화기를 위한 이제 영화 시리즈를 스냅챗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60부작으로 지금 히트를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매체와 기술에 따라서도 저희가 창작자가 가져야 되는 창작기법에 다른 접근의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하지만 워낙 VFX 실감형 포터리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아 감정이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추상미 감독님 연출하신 플란드로 간 아이들의 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정말 저렇게 조악한 화면을 가지고도 관객들을 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결국엔 저희는 단순히 보는 것에서 시각효과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 저희를 둘러싼 이야기와 분위기 감정의 전달을 통해서도 나머지는 충분히 불편한 지점은 상상력으로 그 간극을 채울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많은 기기들이 나와서 이제 VR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넘기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좀 VR기기 회의적인 거는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뒤집어 쓰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각 눈마다 12K급 이상이 좀 돼야 8K급도 괜찮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루머로 돌고 있는 애플에서 나오는 VR기기가 그 정도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술과 시장은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창작자로서 어떤 기반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동영상 VR의 경우는 저렇게 비싼 카메라로 여러 화면을 찍고 스티칭 과정과 여러 가지 이제 화질 이슈들 가지고 해도 결국엔 창작자한테 한 가지 바운드리가 크게 잡혀요. 그거는 저희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면 왜곡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를 저희가 실감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큰 간극이 있죠.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좋아야 된다라고 자꾸 우기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작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촬영 기반이나 아니면은 그래픽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초이스를 내려야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콘택트 렌즈로도 이렇게 실감형 콘텐츠를 실감나에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결국에 관객들의 기대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관객들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몰리고 있는지를 실험한 영상인데요. 저 빨갛게 부인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 보시면은 인문학적이나 자기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시점들이 이제 생리적인 부분과는 또 다른 지점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사람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연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정말 저희가 실감형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면 지금 시점에 저희는 머리에다가 꽂아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2215년 정도 되어야 정말 매트릭스에서 본 듯한 그렇게 머리에 꽂는 콘텐츠가 구현이 될 거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했던 브라인메핑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뇌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힘든 일이고 앨런 머스크의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인 뉴랄링크도 사람 머리에 뇌칩을 꽂아서 영상을 송출한다. 꿈꾸듯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대에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과학기술과 예술사에는 마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주창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싸우는 스태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요. 결국에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균형적인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의 방식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기술의 발전과 그 시장의 인식의 변화도 같이 주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으로 전구 전기가 쓰였던 1881년도에 영국의 어떤 공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사보이 오페라 극장에서도 처음으로 전기 조명이 접목이 됐던 사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각기 다른 인드스트리지만은 같은 기술의 혼합으로 인해서 연출 기법이 달라지고 또 생산량이 달라지는 그런 기술과 산업에 협쳐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50년대에 저렇게 컴퓨터가 국방부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또 한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컴퓨터 아트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VR 스토리텔링의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저희가 관전하는 360도 CCTV 영상이 아니고 실제 관객이 참여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오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창작자들은 과연 저희가 반응형 컨텐츠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인터랙티브하게 갈 건지 어떻게 관객들을 엔게이지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미디어는 AVI, MOV 동영상뿐 아니라 실행형 여러분의 전화기나 컴퓨터에서도 인풋을 받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컨테이너로 미디어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제가 시간과 공간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상 제가 예제들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했었던 화이트래비 VR 프로젝트에서 한 가지 배운 레슨이 있다면 기술적인 걸 떠나서 레슨이 있다면 처음으로 촬영감독, 조명감독, 프로그래머들, 아티스트들, 퍼포머들 다 한 자리에다 불러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를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 여기 영어, 일본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외국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분야의 방송 분야, 영화 분야, 컴퓨터 게임 분야,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오신 분들의 언어는 이해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때 거기서부터도 이제 서로에 대한 니즈를 이해를 하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통의 제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아트의 기본은 언어의 단위인 거죠. 그거를 이제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소중했던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캐릭터 개발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캐릭터가 이 세계관을 이끌어 가주는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버디라는 프로젝트를 연출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인터랙티브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왜 인터랙티브냐? 지금 나와 있는 인터랙티브 영화의 예제들을 보시면 실제로 게임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영화인데 게임 같고 이 게임은 게임인데 왜 영화처럼 만들었지라는 경우도 있고 예전 사례들을 보면 이미 인터랙티브 영화나 이런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케이스들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삼성 염상사업단에서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인터랙티브 영화를 제작했던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 좋아하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게임인데도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구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인터랙티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모든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리액티브 컨텐츠라는 거죠. 반응형입니다. 관객을 무조건 움직이게 해야 반응으로서 다음 스토리를 전개시킬 수 있는 반응형인 거죠. 이거는 진정한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전시관에 가면 흔히 보시는 거 있죠. 터치스크린으로 못 본다든가. 귀찮아서 누가 합니까. 피로감이 상당히 들죠. 저런 것들은 관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면서 같이 움직인다기보다 유기적인 작용을 한다기보다 관객을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는 거니까요. 크리스 크로스포드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서 극을 완성시키는 포맷이라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제는 로얄 쉑스피어 컴페니에서 Midnight Summer Dream을 저렇게 모션 캡처 수트를 입은 퍼포머들과 VR 공간에서 재현해서 실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는 공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관객들의 리액션들에 따라서 색감을 바꾼다든가 배우의 액션들을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케이스들을 라이브로 보여줬던 훌륭한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흔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 저는 전통매체에서 많이 갈고 닦은 사람인데 신기술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비싸다.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기획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창작과 기술과 자본이죠. 누군가가 창작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술과 노하우가 있거나 또는 돈이 있거나 이 셋 중에 두 가지만 있으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부분은 콜라보레이션을 짜야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재밌는 이야기냐 말이 되느냐 또는 그 기술이 재미있는 기술이냐 말이 되는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냐 이런 얘기를 더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획의 3대소로 가면 이게 시위성이 지금 적절하냐 이걸 제일 먼저 따지죠. 저희는 이제 대중예세를 주로 주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야기이냐 지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기술상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로 확실하다면 그 소재가 본인의 소재인 게 맞죠. 이야기 설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와 게임을 제가 좀 일반화해서 이분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화는 좀 선형이죠. 게임은 비선형으로 흘러가고 영화는 이 과정에 공감을 이끌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게임은 제 자신이 주인공이고 제가 이끌어 나갑니다. 영화에서는 그래서 작가주의가 팽배하죠. 왜냐하면 이야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끌어가주기를 원하고 관객들은 그런 자세로 오니까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운명을 개척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능동적인 관객이 돼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 달라요. 영화에서는 저희가 자아 성장을 하게 되고요. 성찰을 하게 되고 게임에서는 승리입니다. 점수 따야죠. 그런데 캐릭터 중심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서는 이런 이야기 구조와 게임 플레이의 장점을 살려서 캐릭터를 조력자로 등장시키면서 또 다른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보통 스토리를 디자인할 때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인물, 사건, 세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르가 바뀌는데 VR이나 VFX 설계할 때는 저희가 세계관을 크게 갖고 갑니다. 지금 드라마 시리즈물도 세계관을 크게 갖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제가 VR을 하면서 인터랙트 컨텐츠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관객이 이 사건과 인물이 세계를 만나는 지점의 그 과정 유저의 체험 과정도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영화가 몽타주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을 왜곡을 하는 법을 배웠다면 VR에서는 이 유저의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감정의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2006년도에 제가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는 관객들을 공간 안에다가 전시관에다가 풀어다 놓고 마음대로 부패식으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느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거는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도 유기적으로 연기가 되는 거를 처음으로 디자인을 했었고 관객들이 전시관까지 왔다가 집에까지도 자기 전화기에 체험을 갖고 갈 수 있는 걸로 디자인을 처음 했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기승전결의 선형 스토리텔링을 가다가 이런 영웅의 여정이나 이런 공식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시관이나 인터랙트 콘텐츠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갈래형으로 많이 나뉩니다. 많은 가짓수들을 놓고 있어야겠죠. 그럼 창작자에게 고뇌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우리 작품을 망치지 않고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자유도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 불신의 유예를 유지하는 게 좀 힘들죠. 많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소변이 마렸거나 뒤에서 누가 극장 의자를 차거나 이러면 바로 몰입이 깨고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많이 몸을 쓰게 되면은 스토리를 느낄 여유도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들을 제한적 자유를 주면서 관객들에게 한계를 느끼지 않고도 만족도를 주면서도 이야기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핫한 분야이기도 하죠. Experience Architecture라고 해서 체험 설계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UX나 UI 쪽에 쓰이는 단어인데 지금 VR이나 이쪽 인터랙트 콘텐츠에서도 연출가가 이런 Experience Architecture 부분까지 좀 철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글자, Texture Architecture로 진행을 하면서 스토리를 짜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Hypertext라고 해서 버디에서도 이렇게 시나리오가 여러 갈래로 단어별로 찢어지면서 이야기가 되는 그렇지만 그 공간과 감정의 순간들이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압축이 돼서 보여주고 다음을 넘어가게끔 푸쉬를 해주는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을 해서 관객들의 체류 시간을 주면서도 뺏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썼었고요. 인터랙티브에서는 전능감과 자아의 발견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게임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관객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소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드라마 투르기가 이제 2500년 된 연극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였던 건데 쉽게 얘기하면 마당꾼 같은 마당극에 나오는 그런 꿈들 같은 거예요. 같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스트리밍 BJ 콘텐츠들을 보면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한 조력자와 리더가 이끌어가고 거기에 이야기에 대한 별풍선 보상을 주면서 이야기를 이끄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VR보다 더 혁신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문화점위를 하고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소셜 니즈를 바로 해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무언가 함께 체험한다는 그런 이제 힘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타이타닉을 리메이크를 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리오나 디카프리오가 되고 이랬던 체험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 누가 주점의 이야기를 이끄냐라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좀 나머지 예제들 시간상 좀 넘기고요. 인류 최초의 셀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관객들은 자기가 보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디페이크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얼굴로 뭐 또 다른 인생을 한번 느껴보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저희가 캐릭터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게 이야기가 얼굴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더 감정이 많이 와닿는다는 거는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된 바가 있고요. 이를 이모지콘이 단순히 스마일 페이스에서부터 이런 제페토 아이콘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만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거를 캐릭터들을 많이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참여했던 LG의 레아 프로젝트의 영상인데요. 이제 LG에서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선택을 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써서 움직이는 이제 버추얼 인플루엔서가 캐릭터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버디에서는 이러한 관객의 습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항상 어디 가면 댓글 남기고 낙서도 많이 남기고 하죠. 버디에서는 저희 조력자가 그 주인공이 관객의 이름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나의 존재를 가상의 현실에 있는 존재한테 알리고 가상의 현실에 있는 존재가 저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존재하는 게 됩니다. 제가 나머지 짐을 좀 넘기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저 컨텐츠들이 틱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마크를 남기고 메인스트림의 것을 흉내를 내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게임에서도 배웠었던 거고요. 여정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게임 장치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래티브로서 단순히 스코어뿐 아니라 나래티브로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디의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관객한테 선물을 하나 주죠. 자신의 이름이 써져 있고 열심히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고 이제 아름다운 작별을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저희는 서로 주고받았다가 성립이 되면서 이 가상 있는 존재와 저에 있는 존재를 잠깐 저 체험한 동안에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를 잊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티스트 컨텐츠가 나오고 관객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구두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이 하나의 완전한 예술 소비의 사이클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뇌파나 바이오리듬을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접목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의 일부를 활용을 해서 저렇게 이제 똑똑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영상 매개체에 좀 국한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AI를 활용한 나래티브 생성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스 테크니카에서도 선보였던 16년 동안 이상 식물을 공부를 해서 식물도 의사소통한다. 나 목말라. 그러면 이제 그런 표현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던 이제 저 아티스트 겸 과학자의 케이스를 봐도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이 아트를 접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메타버스 그러면 많은 이제 설명들이 나중에 있겠지만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생태계이고 저희도 이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3D화가 돼서 입체적으로 되고 VR을 써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좀 다른 건데요. 거기 안에 블랙체인 기반의 NFT로 이제 생태계 금전 그레가 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점과 그리고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상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도 게임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지금 예술위원회에서 마련해 준 이 시간을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결정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리니어하게 자기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랙티브한테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다른 갈래를 보여줄 것인지 또는 플랫폼과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관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볼 것인지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저희가 예술과 기술 이 모든 거를 같이 저희가 섭렵을 하고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낸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렇게 메타버스인 기술인 너무 변화가 빠른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자신을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신만의 총체성을 꼭 유지하시고 창작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